저는 이제 오늘 캠핑을 마치고 자려고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오늘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불멍도 있고 예쁜 바다도 보고 예쁜 노을도 보고 귀여운 토끼도 보고 하루가 정말 긴 날이었어요. 한계 너무 많아가지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. 아직 캠핑 곳은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추억 쌓는 좋은 길인 것 같아서 캠핑 차박 꼭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일단 이제 자고 일어날게요. 안녕